에을의 내가 뭘 어쨌다고 어 이걸 왜 배냐 볼리베어? 볼리베어 면 또 에칼리 못참죠 이러면 근데 템 뭐 가야되지? 뭐야 베르트마와 일콘데님들 미치베인 간다며 미치베인가라고? 이렐리아야? 아 이씨 뭐야 나 뭐해 근데 만약에 리치베인가면 1코로 가요? 아 근데 볼베인 아이템 꼬라지를 보니까 균열같은거 가야될거 같은데? 조조됐는데? 미안해 미안해 원채미라 미안해 미안해 개 안죽어 진짜 앙키모디 형님 리안드리아 칼리 히트해요 한 번 맛보세요 진짜죠 오케이 가는 중 이거는 뭐 가는 거야 땅콜 채굴기랑 루비 수정으로 이어지는 아이템이 뭐가 있지 천체인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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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철을 처치했습니다 철을 처치했습니다 철을 처치했습니다 올베에 시읍하는 순간 약간 흉솔이 거칠어졌던 것 같은 리우기 자 여기 찌롱 마시고 이거 내가 보니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초반에 그냥 죽어가지고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초반 라인 좀 문난하게 리드했으면은 얘 케이닉 루컨 갔어 그래서 아칼리 초반에 그냥 이상하게 죽으니까 어? 뭐야 얘 밥이네? 바로 뭐 땅굴 뭐 어쩌고 가버리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거 완전 후바오네 이레일 호흡 좋았다 뭐야 선책 파괴자 맞네 아 루빈 수정은 그냥 원콤각 안 날려고 그냥 산 거구나 아 확인 싸가놨어 뭔지 그럼 난 바로 메자이 슛 이거 다음 템 뭐가 이렐리아야? 이거 다음 템 뭐가 이렐리아야? 끝났는데? 리치 폭스해 근데 나 리안들이 갔는데 다음에는 감전? 뭔 말이야 룬 감전 들라고? 하잉 아니 감전 들라는 거 너무 그 미드 관점에서 말하는 거 아님? 어? 아니 볼리비어야 너 나랑 같은 아이템 트리 가는 녀석이구나 아니 선채선으로 가는 게 좋나? 동물 에어가 오케이 너 끝나고 전적 좀 보자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하하하하하 아니 역대급 복종의 자세인데 볼리비어야? 어 텔 있긴 한데 와 이거 리치베인 있으니까 사이드도 괜찮은데?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으며? 오 쉣? 오 날카로웠어 이녀석? 어? 들어가시고 이녀석 이레나 우리 가자 2대5의 전설 한 번 더 어? 이리로 와? 어? 거 좀 아플 텐데 모르가나야? 어? 이 자식 우리 모르가나를? 어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그래 동물 에어가 전적 보자 동물 에어가 자 그만 봅시다 여기까지 아이치 아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스몰도 그냥 밴 많이 되는 것 같은데? 원딜들이 밴하는 것 같은데요? 아니 솔직히 사기인 건 모르겠는데? 요네 브라이어인데 잭스 딱 자르고 시작하는 거 봐라 이것들 곰탱이는 유기하셨나요 곰탱이 살짝 각인데? 어? 아니 곰탱이 살짝 각인데인데 곰탱이가 나와버림 잠시만요 거대 스몰드 한판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곰탱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? 나말고 탑으로? 이 정도에? 아 아이디가 리얼배어구나 상대의 전멸 유치하니까 깜짝이야 제껄제 몰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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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벌베는 슬로우에 약해요? 으응 오오오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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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글들을 보면 화가 1도 안남 진짜로 그리고 이런 동글들이 잘해요 와 이걸 피해? 제발! 제발! 아 진짜 씨 오 씨 천벌 개잘쓰는데 나보다 잘쓰는데? 아 리얼 배우구나 아이디가 왜 님이랑 비교하나요? 저도 볼리병 하니까요 그렇게 기분나쁘게 들릴정도야? 그정도인가? 제약되었습니다 자 버려! 자 볼리병이제 바보로 살자 자 볼리병이제 바보로 살자 근데 진짜 리얼 배우가 많네요 제가 찾던 진짜 봄이 맞.. 봄이 많네요 내 진짜 봄이 음 깜짝 놀랐어 그럼 나는 리얼나르인 왜 이래! 왜 이래! 하! 궁? 못 쓰게 해버리고 너 그거 쓰면 나한테 죽잖아! W 쓰면 나한테 죽잖아! 가버려! 어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이거 어어? 볼리메어 기괴한 감형 아니 너도? 아니 너도 푸바오구나 와! 오케이 끝나고 전장 한번 볼게요 나 이미 탔는데? 어디 로드문 이거 없어 가 볼만한데? 슈우우우트 됐 거의 님 미안한거 알지? 글쓸 거야? 찾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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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 히트형 아닌거 같은데? 슛! 하하하 자신있어? 와 이걸 피해? 장난하지마 아니 그 무빙으로 그냥 다른거 하는거 어떤데? 그 놈 죽어? 어? 씨이이이 야 미안한 테를 못 탔어 얘들아 오 마이 갓 와 잠깐만 쟤 안 넘겼는데? 음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? 나? 아 씨 이 히트페 말하는거 봐라 괴강심없네 계속 잘하다가 중요할 때 한 번은 이건 뭐 처음 들어보는건데 히트페야? 버스 태워달라는 말을 뭐 이렇게 길게 해 어? 아 아 죽었다 전바 동나무를 거둬차려고 하네 못 죽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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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라인 안 지우면 너가 죽을텐데? 어? 네? 아 이거 제대로 위납다 아 나 분노 돼 야 할래? 궁켜봐 불 켜 불 켜 이게 이렇게 된다고? 나이스 사이다 한 명 막아야 됨 아 리신 빼다 오마이 갓? 한 번 더 해주나요? 와우 리신이 탑 키운 게 아니고 내가 리신 키운 거 아니에요? 나 브라이어 몇 번 흘렸는데? 여기 여기 요네 있다 야 내가 막고 특패가 아 근데 특패는 저거 절대 못 막는데 볼리베어 그냥 담그자 오케이 이게 나은데 이거 이거 아 아 진짜 게 느낌 없네 아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느낌 없다 아니 진짜 장난해 장난해? 장난해? 아 장난 아니야? 뭐야 유씨 커맨드 잘못 누른 특패쿵? 위치가 0 안 좋은데? 사인 밀게? 사인 밀게? 타론? 근데 나루도 잘해도 스몰더 같은 감동이 없네요 오늘 스몰더가 빅저고 얘가 사실 스몰더에요 야 바루스 펄도 빠짐 야 바루스 펄도 빠짐 보렷 뭐야 우리 바루는 안 쳤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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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 진짜 감각이 완전 짐승이에요? 짐승이에요? 예 짐승이에요 진짜로 야 마공룡인데 줄거야? 마공룡인데 준다고? 아 이거 맞나? 아 이거 진짜 아닌거 같은데? 아 나이스 리신이 날아갔어 난 란즈인인데? 장난해? 아니 이러면 리신의 판단이 맞는게 되네 진짜 역시 혼민이십니다 하하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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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야 돼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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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어? 나이스 한 번 더? 하는 구나 내 멤버들 나이스 두bits 은 keer 나이스 No 알다 아 볼리비어 이상한 데 가는데? 에잉? 아 리신 잘한다 거의 짐승이였어 겟잉 아 근데 푸바오 잘한다 너 여기가 원조 푸바오 맛집인가? 지뽕이 더 좋아? 아 물어볼걸 아 물어보고 나올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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